안녕하세요. 스티디아이버입니다. 저는 지금 미시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실탄사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가지 실험들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실험들을 준비했는데 이런 실험들을 함께 해주실 엉클스티브 형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엉클스티브입니다. 성원씨. 근데 지금 이거 준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거 쏠려고 온거에요? 이건 맞대기에 불과하죠. 본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미국은 만만치 않은데? 본게임을 보러 가시죠. 우리 한국 최고의 방탄유리 업체 디펜스코리아에서 협찬해주셨는데요. 방탄유리 55mm 두께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팡가스 포파 컨텐츠 스틸 방탄 컨텐츠 그리고 소화기 바이스 플라이어 알시카 사냥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거 있죠? 아 그거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이게 방탄이 진짜 될지 가능한지 실험 준비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스케일이 남다르네. 한천만 원 그리고 음료수캔 물 그리고 A4용진 오천장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박 그리고 벽돌 와 일로 있어. 새벽에 벽돌 시작해서 농룡 3단 5마리 이거는 우리 엉클 스티븐 형님이 좋아하시는 이걸로 샷건을 쏘면 되게 향기가 좋다고요. 아무튼 여러가지 컨텐츠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